슬슬 출근과 길에 저분이 이때까지 안 뽑으셨나 봐 대박 부럽다 아우 시끄러워 왜있어 이가스 밖에 없네 미네랄로 가스 뽑고 가죠 아아 그렇다면 내가 또 이제 내 도박을 내가 또 화염차 인생은 화염차야 인생은 화염차야 그렇지 어 괜찮아 제발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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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팟 아 절반 날라갔다 준비 3 2 1 라운드 시작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짐레이너도 한마리 밖에 없네 응 다 써가지구 깔끔하게 진짜 다 불태웠어 5딘 만들까? 어 잠깐만 오 나이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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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진짜 잡기 너무 어렵더라 하하하하 5딘 만들까? 대천사? 네 어차피 지금 대천사 매진이 필요하면 안 남긴 5딘 만들기 나 그래그래그래 이제는 배치가 필요해. 배치충 가자. 레이너 스킨은 자주 써주셔야 돼요. 네네네네네. 그 T. 스틴팩. 어 스틴팩 스틴팩 오케이. 응. 하나 뽑을까? 어? 잠깐 지금 메카닉 된다는데요. 뭐 뭐 있지? 히페리언이 나온다는데 오딘 두 개 있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캐리거 지금 뽑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캐리거네 지금? 히들하고 바퀴. 어? 그래? 히들하고 바퀴 나오세요 일단. 오케이. 아 라바네. 아 브루탈이 아니구나. 아 럭커가 브루탈이구나. 아 나 시청자들 말을 듣고 착각했네. 낚인거야? 낚였어요. 시청자 보게? 어. 아 순간 설렜잖아. 럭커가 있어요. 설렜잖아. 내가 한번 캐리거 뽑아줄까? 어 나 믿어봐. 캐리거 나올 것 같아서. 아 낚였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미안합니다. 와 이거 메카니 업그레이드를 해야되나. 하하하하 아 시점들이 맡겼네. 하하하하 입금할까 이제? 어? 업그레이드 좀 해야돼야. 오케이. 오케이. 아이온이 업그레이드도 좀 해주면서. 업그레이드 완료. 흠. 미네할척보다 가스로 맞고 쉬고 지금. 오케이. 오케이 심망 야 천곰님 안죽네 대단하네 천곰님 버티는거 봐 여긴 뭐 난리났는데 조합이 이런 자리 쓰고 계시네요 이런 자리 이야 저렇게 해서 검은망치만 와아 조합 대단한데 저희도 케인은 트위도 정종을 느껴라 말해보라 여기는 업그레이드가 끝나야지 그때부터 진짜 시작인데 오케이 흠 얼마 안남았어 이제 장전은 뭐지 무슨일인가 나만 믿어 흡봉돼 나가시다 흠흠흠흠 나쁘지 않은데 여기요 내버려 주십시오 지킬 것 무슨일인가 자 남자답게 흠 어? 아니구나 아 원시캐링은 딱 갖고 오고싶다 여기로 아까 보셨구나 오메가? 오메가 리스크 오메가 뭐야 히더레리스크 같은거 아니야? 저기 울트라 리스크 같은거? 어.. 브루탈 리스크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 어헝 아니다 울트라고 비슷하게 생겼구나 에 오메가면 울트라 에 캐리건 하나만 넣어있으면 오메가리스크 나온대 여기는 캐리건 쓰는거 아니야 저도 오메가는 잘 안쓰는데 오메가를 왜 굳이 여기는 캐리건 냅다 냅다 말하지마 말하지마 흠흠흠흠 열심히 하세요 version 으흡 히 overboard 흐 gemeins 답. wiped 난 왔던 캐리건У 으흫 오 나왔네 오메가리스크 나왔어 저기 다음 시작! 어디 걸어날볼까? 별로 안 짙어보이는데 사거리도 완전 형편없고 이거 왜왜왜왜 오! 아 아니구나 아 이게 달려드는 캐릭터구나 우와 장수풍뎅이 같다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 캐릭터링 많이 나왔으면 원시 캐릭터링 하나 더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어 만해주지마 만해주지마 어제 뽑았잖아요 흐흐흐흐흐흐흐흐하 할로우제님은 이겨야된다 흐흐흫 할로우제님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한 당신을 씹발라주겠습니다 아 그... 제가 컨트롤 못한다같이 라도 그 뭐야 눈뽕 이런 이런것들 다 아끼지 말고 다 추천해주세요 예 어떻게 해서든 이길거니까요 컨트롤은 신경쓰지 말고 추천해줘 컨트롤은 신경쓰지 말고 추천해줘 지금은 유닛 뽑을때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야되요 지금은 유닛 뽑을때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야되요 미안합니다 네 아 천군님 가실듯 여기는 아까 나의 모습을 보는것같아 너무 조작하다 그치 1원짜리 있으면 저렇게 될춰밖에 없어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하하하하하 글링아 글링이형 느릴수록 좋아 글링이형은 나중에 역전하니깐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좋았어 좋아좋아 나쁘지않아 와 저분 진짜 무당인가 왜 다 맞췄어요 아까부터 누가 별명이 이번에 순이 예 다 맞췄어요 아까부터 하하하하 하하하하 서버관리자 아냐 하하 뭐지 저 못나 하하 아 개깜놀이했네 이라고 막 쓰신게 설마설면 내가 진짜 맞췄어 하하하하 하아아아 하아아하 나쁘지않은데 흑공대 나가는 흑공대 나가시대 흑공대 나가시대 업그레이드 완료 무슨일인가 자 남자답게 좋아서 나맙니다 흑공대 나가는 불가... 리얼 1대1이네요 나쁘지않은데 진짜 1대1했지 뭐 근데 제가 지금 불안한게 뭔 줄 알아요 뭐여? 어제 상황이면 정반대에요 왜 하핳핳 무슨 말이야? 어제는 저희가 저걸 갖고 상대편이 특군데를 가고 있었잖아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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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럼 또 반대로 해주지 뭐. 우리 원시 캐릭터는 이겨주지 뭐. 그런 김에 출금 좀 할게. 네. 가시죠. 난 유닛 좀 빨리 뽑고 싶어가지고 참을 수가 없네 내가.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많이 든다. 업그레이드 하는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50라운드 보스는 꼭 레이너가 먹어야 돼요. 50라운드 보스? 예예예. 보스 보스는 어떻게든 레이너를 다 먹여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우. 오우. 그렇지. 레퍼도 먹었고. 저기는 주요 유닛이 뒤에 있나? 아닌데 왜 이렇게 밀려. 뻑그리 좀 밀리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봐. 원시 캐릭터는 데미지구 저거밖에 안 밀려. 그러네. 얼마 안 붙네. 네. 이제부터 여기는 강화 시작하겠네. 나는 뭐 강화 다 해가지고. 화멸로 잡으렸네. 이런만 하면 된다. 하아. 자 이제 라운드. 50라운드구요. 잡을 준비해야겠다. 그냥 여기서. 여기 있다가 잡자. 시스텍 쓰고 강제어택하면 금방 잡을 것 같애. 그럴려구요. 아우. 뛰어다니는거 너무 별로다. 하하하. 뒤뚱뒤뚱. 5. 4. 3. 2. 1. 라운드. 나왔. 아. 나왔다. 오우. 레인어먹었고. 와. 순식간에. 와. 이렇게 금방 잡네. 실패에 초점이 0.1이 되거든요. 초당 10발. 와아. 다다따다다따다다따다다다따. 이거보다 더 빠르 내. 내가 말한 것보다. 풀업. 유립. 이제. 아니요. 등급. 아. 오케이. 결국 다 가스내. 예. 계속 가스을 써야돼요. 그래. 레인너 강화하고. 강화까지 마치고 나서. 다음 유닛. 아오오오오오오오goל.. 못잡는다 저거 진짜 너무 큰얘기 안 돼 등급 몇가지 할까 일단 트리플S 트리플S를 노리고 합시다 아 안되네 아 없어 가스가 아 아 아 이게 뭐야 이게 황카 유니크더라 유니크 아 유니크한다 유니크 안나오지 안나오던데 진짜 좋은 카드가 이거 봐 너 뭘 나왔어 저 히드라 팔아버릴래 그래서 너 지금 뭐야 차라리 미네랄 만들래 일단 쓸데없는거 다 팔아버려요 지금 도우미 도우미도 어차피 이제 딜도 안나오고 도우미 불쌍해서 못팔아 하하하하하하 그거 팔게 없는데 히드라에이스쿠라 아 불쌍해 얘를 어떻게 팔아 아 우와 얼굴 개 극혐 하하하하하하 바로바로 아 진짜 리얼 내 취향 아니었어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난 좀 큐티한 줄 알았네 생긴거 완전 그거야 저런 얼굴 어디서 봤지 아 저런 얼굴 예전에 마법소년 이나 이런데 나와 욕 괴물 중에 어 진짜 리얼 극혐얼굴이야 어 저거 이름이 바퀴예요 바 조졌네 바퀴였어 바퀴벌레였단 말이야 바퀴벌레한테 내가 사랑을 줬단 말이야 아 바퀴 조졌네 바퀴였어 바퀴벌레였단 말이야 바퀴벌레한테 내가 사랑을 줬단 말이야 아 미친 하하 하하하하 자 간다 등급 D S C 도와주세요 B T S 아우 안 뜬다 진짜 X 누릴 땐 트리플S가 그렇게 뜨네 트리플S 누르니까 더럽게 안 뜨네 또 하하 하하 이거 또 가스만 날리면 또 니어라 오 뭐야 아토실로프 네 아토실로프 아토실로프 아토실로프는 만화 채우는게 응 거의 주력이라서 그래도 돈 많이 모았다 흠 어? 어? X급 됐다고? 죽었다 저거 어떻게 이기지 어 근데 저분 공업을 안하셨나? 공격이 왜 5000밖에 안되지? 아니 공격 5000에 4000 더 붙는거야 아뇨아뇨 기본공격이 5000밖에 안되는데 어 그래도 풀업하면 5000이 아닐텐데요 원식 캐리건 제 기억상으로는 나는 풀업했는데 5300인데 아 레이너는 공통이 빨라요 대보다 원래 공통이 빨라서 데미가 낮은거고 원식 캐리건은 어 결국 X 가야되나 우리도 저기랑 예스 이길려면 야 확실히 대전이 개꿀잼이야 근데 하하하 진짜 그쵸 아니 X 다 안했을줄 알았다 저기서 저렇게 가니까 일단은 돈을 좀 뺍시다 음 돈을 좀 빼고 한 번에 좀 등급을 조정하죠 이거는 이렇게 있을 부분이 아니에요 등급이 진짜 트리프에서 많이 떠줘도 진짜 아 맘놓고 강호를 할건데 또 또 또 더 뽑아 더 뽑아 못본 걸로 해줘 로스님 나 이거 등급 못들면 나 죽어 자 간다 B C D A X 가자 제발 A O K B K A X A A G A A A 지금 그 10%때문에 가스를 더 날릴 순 없어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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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강화 갑니다 일단 잡고 강화하죠 강화하는 동안 애들이 공격 안하니까 아 그렇구나 어쩐지 틀리더라 저번에 xd 한번 떴는데 x등급 이상이라 그랬는데 xd가 한번 떴거든 대전사도 잘 떴는데 xd가 어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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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합니다 강화 아이고 아 내가 또 사람 속을 또 자 강화 나이스 아웃 세번중에 한번이면 30% 맞지 좀 더 해야돼 이정도는 모자르잖아요 아시잖아요 실패했습니다 뭐야 이거는 가스도 없네 방금 가스 다 썼는데 하하하하 얘를 자꾸 보게돼 원직 캐리거를 계속 비교하게 돼 네 아 사랑을 주라고? 저번처럼? 레이너한테 사랑주면 개이댄인데 어 그러니까 하하하하하하 사랑한다 착하지 레이너야 자 등업하자 등업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어 널 위해서 어 널 위해 쓰담쓰담 해줄게 자 침착하고 어 강화 갈 거니까 겁먹지 말고 어 내 말만 들으면 돼 자 간다 강화 간다 한 번에 하자 잘해 사랑을 줘야돼 사랑을 어허허헣 사랑을 줘야돼 야 바로 그냥 어? 이거란 말이야 뭐야 이게 어 사랑줘야돼 지금 사랑줘야돼 어 사랑줘야돼 사랑줘야돼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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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줘야돼 저 이제 마음 불편하게 하자 저기 계속 계속 강화 성공해가지고 저기 약간 촉박하게 하자 레이너야 너무 잘했어 한 번만 더하면 얼마나 이쁠까 진짜 너무너무 사랑 그래! 그래 이거란 말이야 그래 그래 이거라고 좋아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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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서른 떴는데도 조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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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입니다 레이너는 음 아 나오자마자 이제 어 시원하게 썼린다 어휴 아 거기는 뭐 너무 어 힘내시네 파이팅 하세요 음 음 캐리건 강화 죽었네 하하 음 아 저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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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여기까진가? 음 캐리건 60% 안되면 저 사라 캐리건 못 뽑아야죠 사라 캐리건 준비한 아 진짜? 네 강화 지금 몇번 남았을려나 X등급에 60%가 사라 캐리건 가는 조건이거든요 아 그래서 X등급을 찍었구나 저분 몇번 남으심 4번? 저번 한 번은 하셨어? 아 진짜 한 번 하셨어요 한 번 어 아 지금 4번 남았어? 어 그리고 두 번 이상이라고요? 저기는? 한 번 더 해야 돼요 저번은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그거 레이너야 우리하자 그렇지 우리하자 좋았어 하자하자 우리하자 와 이게 뭐여 어 좋아좋아 가는거야 어 와 이게 뭐여 하하 준비 아하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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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번 끝까지 아하 그래그래 일단 여기까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레이너가 진짜 너무 아 진짜 너무 살아간네 아 잘잡는 것 봐라 얘가 마음을 딱 알아두네 어 이제 4강이잖아 지금 어 아 여긴다 저기야 아 아 용마의 사랑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사랑한다 레이너야 크흐흐흐흐흐흐 아 잘한다 잘한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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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갈게 한 번 더 가 놀라지 말고 쓰담쓰담 아이고 마지막이야 마지막 한 번은 하자 어 가자 실패했습니다 좋았다 아 좋았었는데 아 갖다 버려 이제 필요 없잖아 아 아 아 등급 등급 일단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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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었는데 그 세 번은 날리니 두번 남으셨다는데 아 두번 남았어 어 제발 두번 다 실패해라 두번 다 실패해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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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한 번 남았어 저번에 한 번 남았어 한 번 남았어 한 번 남았어 빨리 해버려 망해라 사라켄 이거 못 가야돼 아 대박 오 자 3 2 1 라운드 이렇게 가셨구요 아 가셨구요 가셨구요 한 번 성공하셨어 가셨구요 어 우리 레이너는 기특하다 어 어 어 역시 엄진아야 엄진아 어 잘했어 레이너야 응 사라켄이가 물거품 됐고 지금 부졌구요 아 뿌듯하다 뽑습니다 응 네 아 예 응 응 으응 아 상주적으로 공개해 10%올거 보기에 아 진짜 옆에서 실패하는데 리얼 통쾌하다 흐흐흐핫 흐흐흐흐흫 어 어 어 어 아 까비 까비 걸렸다 어, 어, 잠깐만 슬건 잘하고 아아, 이런때르다 아 아아아아 으흠 응?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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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차 욕? 응 이정도만 합니다 화염차야 한번 달려보자 자동차가 달려야지 자동차로 태어나서 한번 어? 달려줘야지 그렇지 기름고갈기 위주로 한번 달려야되노 끄롯! 아 미쳐나 아 3등이야 개명이 이번에 틀렸어 3 2 1 아 진짜 죽음의 머리 시작하네 또 크 개명이 틀렸어 나 공격 이제 그래도 만 7천이야 크 자 이제 조금 대책을 세워야되는데 이렇게 좀 뽑긴 뽑아야겠다 이제 레이너가 있으니까 캐리건이 나오면 힙해가도 되구요 힙헤리온 아니면 얘는 뭐 연합은 없나? 뭐 노바 이런애들 어... 레이너랑 버프 받으려면 지금 특군대 레이너랑 버프 받으려면 원시 캐리건을 뽑아야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졌네 원시 캐리건은 못가 응 그래 캐리건 엄청나게 많아야될거 아냐 네 캐리건 엄청 많이 필요해요 조인물 계속 파시네? 응 포기하신거 아니지? 응 출금 10원 가자 어 어 어 원시 캐리건? 지금 바로 가면 되겠네요 그거 어 나이스 어떻게 힙헤리온 잠깐만 힙헤리온 지금 바로 나와요 힙헤리온이 지금 오케이 캐리건 레이너 합치고 오딘 두개 대집넣고 자 결혼 자 가고 아니아니 정신 바짝 차리라고 결혼가고 그 다음에 오딘 음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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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2 1 나하구요 응 이제 레이너 지금 레이너 하나있죠 지금요? 네 레이너 하나있으면 어 레이너 두개하고 캐리건 세개 나오면 그거에요 네 뭐가 이거 유닛 유닛 그니까 뭐 으 으아 아 trad Urban 잠시만요 이 미리 생각 내 다 잠시만요 이름밀아 쉽네 게임 으 nou 아 고르곤 고르곤 아 고르곤 아 이르냠 아 휴 한번 쓱노메 뜨好吧 브루타 리스크나 합치던가 나바사우루스만 그러네 그리고 캐리건이 갑자기 늘 수도 있어 저기는 컨트롤을 안해 여기는 그냥 딱 흩어놓고 이제 뭐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주제를 좀 아세요 컨트롤 아세요 자신 일수인 것 같은데 그냥 아 좋아 조화표 본데 아 책 사도서 너무 편하다 토라스크 토라스크는 뭐야 토라스크도 쓰레기인데 말해주지마 이미 듣지 않았을까요 BTS 분리 준비 5 4 3 2 1 라운드 어? 아 뭐야. 먹었네 먹었네. 나이스. 오졌어. 자 지금이야. 뽑자 뽑자. 아이고. 어 레이너. 레이너 뭐 필요했으니까. 특공대 레이너 하나 더 만드는거. 어어어. 어 나 저걸 못찾겠어. 쟤를 찍으려고 하죠. 제 앞쪽에서 잠깐 기다리다가 드론을 찍으세요. 그게 빨라요. 잡기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돼요? 전 항상 그렇게 아는데. 설은 들어봐. 저 이제 뭔가 이제. 무슨 일이지? 결단을 내리셔도 되겠네. 흠흠흠. 유닛들이 너무 쌓여가지고. 뭐라도 해야지 진짜. 응? 응카. 가자 캐리건. 그래 여기서 캐리건 한번 나와보자 진짜. 한번. 한번도 나완 적 없는데. 브루타리도 좋으니까 제발 좀 나와봐라. 그래. 아아. 아아. 진짜 리얼 쓰레기. 이거 뭐야 이거 쓰레기야 뭐야 이건. 모았네. 그거는. 그. 악영 만드는 애야. 악영 만드는 재료. 고스트야? 고스트. 얘는 멘트도 없다? 말을 안해 애가. 원래 멘트인데. 그거 사운드가 끊어놨나봐요. 끊어놨나봐요. 준비. 5. 4. 3. 2. 1. 라운드 시작. 이제 슬슬 근데 뭐하나 해야돼. 어. 우리도 이제 더이상.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위험해 이제. 고르곤 갈 준비하고 있어. 고르곤을 빨리 가야되는데. 돈좀 뽑자. 이거 돈 뽑아야돼. 돈 뽑고. 어. 돈 뽑아야돼. 하나 뽑고있다. 멘트모권. 아. 미친. 하하하. 얘네들 왜 이러지. 여기다 세워줘서 그런가. 얘네들이 계속 나와. 세워주는 애들이. 하하하. 어. 세워주는 애들 계속 나와 끊겨. 어. 나쁘잖아. 나쁘잖아. 어. 나쁘잖아. 존나 나빠. 응. 근데 제라톱 당장 필요없는데. 아니요. 아. 어. 검은망친. 응. 아. 아. 똑같은 애들만 계속 나오네. 당장 필요없네. 둘줄이 나오네. 이것도 그냥 여기있어. 필요없어. 준비. 충정을 마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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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 바퀴가 필요하다는데. 뭐. 만들려고 하는거지. 그러게. 지금 저분이 뭘 생각하는지 몰라가지고. 아. 아. 엄청 움직이는데 조합이 안 돼. 아 근데 밖에 있으면 캐리건이 아닌데. 드라켄 레이저. 청공기 뽑았어. 아. 사라 캐리건 또 계속 가시려고. 사라 캐리건 어떻게 가. 업그레이드 못했잖아. 네. 사라 캐리건. 사라 캐리건 보고 못해요. 아니면 잘 안 뽑는건데. 말해줘야겠다. 이건. 아실거. 알고 계실거에요. 남는거 그냥 가라놨는데. 어. 뭐야. 언제 살았어. 나쁘지 않은데. 아. 미치겠다. 진짜 왜이래. 아. 더럽다 진짜. 이미 나오는데. 아. 여기 계속 나와. 똑같은게. 그러나 볼까. 나만 믿어. 작전은 뭐지. 뭐야. 하. 하. 지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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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따 어디나 뽑고 이거. 어. 어. 진짜 똑같은 거만 이렇게 나오지 그 히페리온은 강화하지마 어차피 합칠거니까 난 핫게임 하다가 갑자기 로스트님이 됐어요 이제 다 드리그하면 돼요 이제 다 됐어요 다 모았어요 이럴 때가 기분 제일 좋네 갑자기 딱 그러잖아 어어 나 지금 아 근데 지금 얘가 필요 없다네 메카닉업은 지금 하셔도 되고 네? 메카닉업은 하셔도 되고 히페리온 강화만 안하시면 돼요 아 오케이 됐어 그냥 가스 놔둘래 뭐 얼마 있지도 않은데 간지나게 가운데다 넣는 거지 저분 딜이 있어가지고 돌아오는건 답네 근데 확실한거는 이분이나 나나 이대로 가면 백라운드 못넘겨 진짜 저희는 고르고만 나오면 백라운드 넘겨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저분만 죽어 아 가스 얼마 없어 미넬로 가스 바로 꽂으신데 이거는 가스 마꾸고 히까스 글링이 형 가자 아아 방금 왠지 화염차를 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촉이 들었는데 갑작이요? 네 아 그럼 아니야 글링이 형 가자 글링이 형 어 화염차 왜 이리 빨라 그치 그치 나이스 글링이 형 글링이 형 미안해 못 믿어서 내가 어 3 2 1 라운드 시작 어 어 화염차가 4빙했어 흐흐흫흫흐흫 하위드 어 진짜 폐망했다 진짜로 어 내가 그 취소 버튼 찾았거든 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있었으면 진짜 있었으면 진짜 눌렀지 지금 아아 캐리건이랑 집 레이너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 형은 쓸데 있나? 어어어 있다 있다 드디어 있다 잠깐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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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져 자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는거여 너의 엉덩이를 탐스럽게 보여주는거야 그치 좋아 크으으으으으 아 진짜 핸드폰 저거 바탕화면 하고싶다 걔가 막 움직였으면 좋겠다 바탕화면은 아 줄금하고 아항 좋구요 좋아좋아좋아 응 결혼 음 음 아 개망했구요 음 어 지금 암수 나왔는데 네 안되죠 합체 합체 오케오케오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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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허 첫번째껄 끄고 세번째로 켜놓으세요 오케 세번째껄로 이거 뭐야 이거 그냥 클릭 가운데다 이렇게 클릭하면 되죠 아뇨아뇨 ESG 누르고 네 꼭 클릭하고 첫번째껄 끄고 세번째껄 켜세요 아 이렇게만 해놓으면 돼 어 네 아 된거죠 세번째껄 켰어요 어 세번째껄 켜졌잖아 지금 네 지금 이거 챌린장이 가려가지고 안보여가지고 지금 아 이게 안보이시는구나 오른쪽거면 이제 반짝거립니다 네 오른쪽게 뭐냐면은 안개꽃가루 네 5초동안 모든 적이 이동속도를 20% 줄여들고 받는 피해가 10% 증가한다 네 그게 나아요 지금 오케이 응 애들 속도가 느리기때문에 속도를 더 느리게 하고 데미지 더 밖에 안게 나아요 오케오케 와 프로토스 미쳤네 보면 첫번째 버프같은 경우에는 음 한방한방 데미지가 센 유닛을 때 좋구요 세번째 버프같은 경우는 한방한방 데미지가 약한데 많이 뛰는 애들이 좋아요 아오케이 약간 이런 따발총같은 애는 그래 세번째구나 네 compl용하니까 넉 암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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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암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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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